자 마지막 세 번째 팀 소개 한 번만 기아파 22살 이건입니다 기아파 제합 중인 김보호 의원입니다 호연이랑 건이 건이? 니 머리 한 번 멋진 거 아 미안해요 저희도 한 번은 때려보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미안합니다 미리 타봐 할게요 80 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저희가 많이 칩시다 두 개만 더 칩시다 오케이 그럼 우리 120 치고 100개 차서 쿠션 두 개 네 갑시다 렛츠치 기아파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? 부쿠렐레 비올라 아 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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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어 이렇게 비올라 알아요? 비올라 비올라가 최대한 타격도 좀 알아요 스타레스 타격도 좀 알아요 스타레스 타격도 좀 알아요 스타레스 타격도 좀 알아요 자 오케이 좀 너무 어려운데? 아 못 먹었죠 하아 너무 어려워 하아 나 뭐랬어 나 쎘요 왜왜왜 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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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럴어요 아 타렸네 아 타렸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안 돼 있을게요 그냥 예예 야 아시면 안 돼요 그냥 아 거니씨 거 맞아요? 거니씨 나 맞을게요 거니야 아 거니가 나 비슷하네 채무인 야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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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요 앵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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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거니씨 맞아요? 맞습니다 있어요? Thank you 흐흐우 tout Great 우리는 우리 한 번 이뤄봐요 OLASSING 해봐요 나쁘지 않아요 딱 딱 딱 세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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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세골이 세모리이요? 세골이 세골이요? 숫자리 좀 알려주세요 나 손가락 미쳤구나. 핸드캡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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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갓단으로 보여주시죠. 갓단으로! 너무 갓단으로 보여주셔야겠네. 야! 됐어! 뭐야? 뭐야? 에이! 퓨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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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합니다. 내릴게요. 퓨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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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 모아? 몇 개 모아? 세 개 모아? 퓨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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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손을 지키네. 퓨팅! 퓨팅! 아, 질샷! 아, 질샷! 아, 질샷! 셀 거 같죠? 셀 거 같죠? 예. 퓨팅! 아, 축축한 거 맞대요. 축축한 거 맞대요. 최잉! 아, 무시하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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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김대흡! 왠지! 너무 맛있다, 이 팀. 오프레 Stephen 파이팅! 오! 오! 우리 어디로? 우프레 Stephen 파이팅! 오! 고소하니! 아, 저기! 고소하니! 고소하니... 고소하니... 천둥이 너무 어렵다 어렵다 근데 공이 너무 어렵다 야! 아 진짜 안 보려고 했는데 야 봐버렸다 아 됐습니다 아 됐어요 나이스 얇아요 더 두껍게 주세요 대출 치고 쫌 볼게요 잘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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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못 친 거 아니라 원래 바로 원래 오! 틀림없어! 손이 형! 돌아! 손이 맞아? 자 있을 거 같아요, 없을 거 같아요. 우와! 와 나이스. 아 이렇게 했으니까 손으로 안 붙였어요. 아 이렇게 했다, 이렇게 했다. 나 안 그랬을까? 와! 아 아 아 아 근데 거기가 손가락에 다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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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좋네 말도 안 좋네 말도 안 좋네 오! 말도 안 좋았어 오 불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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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 안녕 한 번만 불쌍 오 좋아 거나 더 어 오우케 아 들어갔나?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긴 이겼습니다 사실 실력을 보기 위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좋아하실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많이 마시는 분 채널이 adolescents? 오케이, 건이 먼저. 이따! 미안해요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자, 갈게요. 많이 쓰셨어요. 아, 진짜 미안합니다. 한 살 때리면 또 좋으면 또 그렇지 않으니까. 갈게! 건이야 미안해, 진짜. 아, 너무 높아. 괜찮아요? 괜찮아요, 괜찮으세요, 친구들? 아,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작두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네요. 생각보다 작두가 많이 아파요. 어, 많이 아픕니다, 정말. 앞으로 승진 파이팅! 너무 많고, 진짜.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! 아나스! 고맙습니다, 아나스! 자, 여러분 일단 경희대 모든 분들과 관계를 쳤는데 경희대 학생은 아닌데 어떻게 또 그걸 보고 오셔, 멀리서 오셔, 신촌에서 오셔요. 근데 혼자 오셔서 초이스를 좀 해달라. 한 분을 골라서 1대1을 치자. 너무나 당연하게. 선택을 받았죠. 선택 파트 친 거예요. 아니요, 저도 좋아요. 아, 왜 좋냐면요. 또 한 방 때릴 수 있겠구나. 한 방! 특히로! 할 수 있기 때문에. 아, 잘 치신데요. 우리 형도 치시는데 가만 보셔 보겠습니다. 본인 소개만. 안녕하세요, 25살. 김지성입니다. 승글씨를 초이스한 이유가? 객관적인 판단으로 형이 좀 더 징그리 형도를 놓친다. 아, 그러니까 내가 승글징글의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다 이겨야 되니까. 컨디션이 좋아요. 저보다 오늘 훨씬 자시고 그러면 저랑 한번 1대1로 베개쿠 두 개로 작품 똑같이 한 개씩 하시죠. 저는 지성 씨 편입니다. 화이팅! 아우세요! 그 영상을 들면요. 제가 당연히 못 치게 나와요. 방송 생각을 저만 하기 때문에. 역시 내로 좋은 풍선. 밀면! 우와! "] 어어 was 저한테 어디가 졌다 그러면 XML 있는 거예요? CSOK 있어,仍 Esp hold에. 아, 아세요. 좋은 것 같은데요? 아세요? 그래서 피곤해 ㅋㅋㅋㅋㅋㅋ 취업 지워 미치시네 어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쉽네요 제가 저희 채널에 명예를 걸고 명예까지요? 아... 밀리네요 자 공이 딱 붙어가지고 아 밀리네요 다시 시작할게요 리스트 1. 2. 1. 아, 진짜 길어서. 이거 안 좋아? 왜? 아, 샷. 2. 2. 2. 2. 3. 아, 맞아요? 아, 이렇게 씹는 거 없잖아. 땀마. 땀마. 아니, 알려드린 길로 안 치셨는데 잘 됐네요. 없어요. 아, 나이스. 아, 어쩔 수 없네요. 김규 씨. 네, 큰일 났어요. 나 시작이 끊지 않았어요. 아, 미안합니다. 네, 미안합니다. 어떻게 해줘요, 그러면? 도전이. 이제 한 개 남았어요. 한 개야. 아, 이거요? 아, 이 안 맞으시죠? 야. 아, 이런 거? 딱 들어갔죠. 3 본가요? 어, 네. 네. 아니, 그...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네. 다ena 갔습니다. 다ena 갔습니다. 박불리 갈까요 송훈 씨 와 나이스 큐 자 이제 시작합니다 환라 뭐라고 하셨어요? 뭐라고 하셨어요? 해보세요 뒤로 딱 보여 아니 왜요? 왜요? 왜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? 뒤로 딱 오 마이스 큐 어디로 갈까요? 아 살려주세요 어디로 갈까요? 오 마이스 큐 마이스 큐 아니 아니 여기가 조라기로 안맞아요 아 진짜 잘 마시마 하하하하 하나요 오 우와 어 수고 많으셨어요 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영광이었는데 아 재수를 많이 해봤어요? 네 광현이 형님 아 광현이급이다 아 구경왔습니다 직관이요 한 대죠? 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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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죠? 지금 미안한데요 왜 제가 그 불운의 아이콘 아닙니까? 불굴 불굴의 아이콘 아 포기를 모르는 남자 한 명이 더 쪼개실래요? 5천원 대박 150에 두개 네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머리 구멍 내겠습니다 아 너무 많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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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구독자 머리 조乐 좋아요 다시 카찍 vice се ε